네, 검사님. 찾아서 말씀하신 곳에 넣어놨어요. 네네.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 네. 대체 어떤 놈들이 남의 통장으로 도둑질을 해? 수상한데. 아, 쉐어를 했으면 쉐어를 해야지.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두 사람하고 쉐어 못해요.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라. 검사 양반이 그랬다니까요. 그놈들이 내 돈으로 사기를 쳤다고. 아니, 그 검사 양반이 사기꾼이라고요. 아, 검사가 왜 사기를 쳐? 아니, 그 검사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이 지가 검사라고 사기를 친 거라고요. 아이고. 그 놈 언제 온대요? 응? 어르신한테 돈 찾아 놓으라고 한 사람. 내가 그 인간 확 잡아가지고 확인시켜드릴 테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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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온대요. 아이고. 똘마니를 보냈으면.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방금 튀었는데. 누구? 방금 나간 사람? 아저씨, 경찰에 신고해요. 보이스피싱. 경찰? 어? 아휴.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경찰서죠? 여기 풍인 사거리인데 보이스피싱법이 있어요? 아이, 과일 주스를 파는데. 에? 알ắm. 어떤 사람의 해? 흠이에요 흠이 네 흠 Bots 태풍 welcome 아휴 내